안녕하세요 와우이타입니다 오늘은 하이코드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그 연습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하이코드뿐만이 아니고요 평코드 중에서도 어려운 코드 있잖아요 그런 코드 연습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하이코드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이코드 연습이 왜 어려울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하이코드는 코드 모양이 어렵기 때문에 코드 잡는 모양이 어렵기 때문에 하이코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하이코드가 연습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원래 하이코드는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평코드 연습했던 그 방식대로 하이코드를 연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보통 평코드는 코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보통 이렇게 코드를 누르면서 연습을 해요 D코드, E-코드, A7코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들어가면서 누르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하이코드는 다릅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모양을 만들어 보는 연습이에요 누르지는 마시고요 줄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모양도 잘 못 잡는데 이걸 누르면서 연습을 하려고 하면요 검지 바래로 눌러야 되죠 가운데 손가락 하나 또 눌러야 되죠 그 다음 손가락 눌러 여기까지 가면요 벌써 검지 손가락 아파가지고 쥐나고 난리나요 못해요 와 이거 힘들다 어렵다 이거 못 잡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이코드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는요 그냥 모양만 이렇게 대보시는 거예요 모양만 누르지는 마시고 누르면 힘드니까 모양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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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G코드구나 모양만 만드시는 거예요 아 여기 A코드구나 여기 B코드구나 이렇게 모양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여기 C코드구나 물론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C코드구나 여기 C마이너 코드구나 여기 G7코드구나 이런 식으로 코드 모양을 그냥 연습하시는 거예요 누르지 말고 이거 하나도 힘 안 듭니다 힘들 게 없죠 누르질 않는데 그래서 이 코드 모양이 먼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빨리빨리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쉽게 쉽게 코드를 빨리빨리 잡을 수 있을 만큼 1단계가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코드가 빨리 잡힌다 그러면 그때 잡고 눌러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단계를 나눠서 처음에 그냥 모양 잡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이제 그 모양을 눌러서 소리를 내는 단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전에 편코드 연습했던 뭐 그 방법 이제 그거밖에 사실 모르시니까 그 방법대로 하이코드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잡는 거 자체가 소리도 안 나고 잡는 것도 힘들고 막 총체적 난국이죠 이렇게 되니까 와 이거 하이코드는 이게 할 게 못 된다 나는 하이코드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연습을 하시면 상당히 쉽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F코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F코드도 물론 하이코드로 잡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이렇게 편코드로 잡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약식으로 F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F 지금 안 되셔가지고 기타를 계속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고민하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왜냐하면 F코드가 자주 나오거든요 C키에서 많이 나오는 코드이기 때문에 F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모양만 여기 두 개나 혹은 세 개 잡는다 여기 잡고 여기 잡는다 이렇게 그냥 모양만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대보는 게 며칠 연습하면 이제 잘 될 거 아니에요 모양이 금방금방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금방금방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힘을 써서 눌러서 소리를 내보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연습이 잘 되고 소리도 잘 나고 금방금방 이 코드 연습이 되실 거예요 어떤 코드든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코드가 있다면 평코드든 하이코드든 아니면 나중에 무슨 인버전 코드나 혹은 드랍 보이싱이든 뭐든 어떤 코드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어려운 코드는 이런 방식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코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 코드 모양을 만드실 때 보통 검지 손가락으로 먼저 바레를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들을 이렇게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좋은 연습 방법이긴 한데 이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검지가 바레를 잡고 나면 그 다음 손가락들이 제자리를 누르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검지로도 바레로 먼저 잡고도 그 다음 손가락들이 잘 잡히면 괜찮은데 그럼 이렇게 그냥 연습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안된다 바레를 잡았더니 나머지 손가락들이 안된다 그러면은 거꾸로 연습하시면 돼요 바레 이외에 나머지 손가락들을 먼저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먼저 먼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레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처음 단계에서는 소리 내지 마시고 잘 되면 소리 내시고 어쨌든 처음에 모양을 만드는 단계에서 바레 먼저 하고 잡기가 어려우면 이쪽을 먼저 잡고 바레를 잡으시라는 거 이렇게 모양을 잡고 만들어 버릇 하시면 이 모양이 또 쉽게 잘 만들어집니다 C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먼저 세 개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레를 갖다 붙이면 훨씬 더 쉽게 잡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모양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이 손가락 여기 근육 있잖아요 여기 손가락 사이사이 근육들 이 모양을 자꾸만 만들어 보는 과정 속에서 이 손가락 사이사이 근육들이 트레이닝이 되면서 손가락이 잘 벌어지기도 하고 벌어진 상태에서 힘을 쓰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하이코드가 쉽게 잡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코드 모양을 잡아 보는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모양으로 잡아질 수 있도록 바레를 먼저 잡는 게 힘들면 이쪽을 먼저 잡고 바레를 잡는 식으로라도 어쨌든 정확한 모양을 먼저 만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하시는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트레이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모양을 먼저 만드는 연습 이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잘 되면 소리 내는 거 이런 단계로 가시면은 하이코드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 이 하이코드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의 통기타의 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레로 누우면서 연습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코드 연습을 할 때는 일렉기타를 가지고 연습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일렉기타는 통기타보다 장력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보통 근데 이 하이코드가 원래 통기타하고는 궁합이 잘 안 맞는 코드이긴 해요 이게 일렉기타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지 통기타에서는 사실 궁합이 잘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기타에서도 하이코드로 잡아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궁합이 잘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궁합이 좀 더 잘 맞는 일렉기타를 가지고 하이코드 연습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렉기타를 통해서 하이코드가 잘 되면 통기타에서도 적용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력이 약한 집에 물론 일렉기타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렉기타가 없으면 안 되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줄을 풀어서 약하게 해놓은 다음에 한음이나 두음 정도 낮춰서 튜닝을 한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집에 일렉기타가 있으신 경우에는 일렉기타로 하이코드 연습을 하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이 오리지널 세팅에서 하이코드를 눌러가면서 편코드 연습하듯이 그렇게 연습을 하시려고 하면 이거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두 단계로 나눠서 연습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지난번에 하이코드 연습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셨던 혹시 포기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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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